여러분 정국이 노래 팬송 나온 거 바로 들어볼게요 아 나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지? 정국이 목소리가 음 나레이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카펄스 가자 아 밝고 신나는 곡이었어요 다가와 여름에 이 노래 들으면 되겠다 아 너무 고쳐서 여기가 아파 하 어제받은 아 이미 받았네 왜 이렇게 짜릿짜릿하다? 너바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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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 우선 굉장히 짧은 노래네요 2분 46초 정도 그리고 하 우리 정국이 군대에 잘 있는 거겠지? 여러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진짜 다음주면 진오빠가 나옵니다 와우 여러분 다들 신청하셨나요? 허그 이벤트? 와 제가 이런 BTS 관련된 이벤트에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데 그동안 떨어졌던 거 진짜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번에 제발 붓기를 제발 그리고 커스텀 티 만들었나요? 저는 하얀 색깔 빼고 다 했어요 까만 색깔 반팔티랑 까만 색깔 후드 집업 했거든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우리 타니들 군대에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남순이는 앨범이 나오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국이 이렇게 팬성이 또 나오고 아미라서 행복하다 아미라서 행복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알겠죠? 안녕